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펜툴의 기초 사용법과 이미지 눕기 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부터 실무까지 펜툴을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나면 펜툴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펜툴이 있습니다. 상단 옵션에 보면 쉐입과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쉐입은 렉탱글 툴과 같은 도구에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패스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점선을 따라 패스를 만들면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와 펜툴 사이에는 세그먼트가 미리 보기로 나타납니다. 다시 위쪽 코너를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가 생성되면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만일 세그먼트 미리 보기가 안 보인다면 패스 옵션에서 러버밴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세그먼트가 안 보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세그먼트 미리 보기가 됩니다. 옵션에서 패스의 두께나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패스 작업 중에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려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또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앵커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하려면 방향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를 조정하면 10픽셀씩 이동합니다. 처음 만든 앵커 포인트에 펜툴을 가져가면 펜툴 옆에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때 클릭을 하면 닫힌 패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패스는 앵커 포인트를 연결하는 세그먼트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도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세그먼트를 커브로 만들 수 있는 핸들이 나타납니다. 핸들을 패스 진행 방향으로 조금 조절해 놓습니다. 여기도 클릭 드래그 하여 핸들을 똑같이 조절합니다. 핸들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곡선이나 각진 코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용법은 도형을 달리해가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클릭 드래그 하여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패스 패널에 보면 워크 패스에 작업한 패스가 있습니다. 다른 모양의 사각형인데요. 핸들을 조절하여 세그먼트를 곡선으로 만들 때 탄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션 라인을 길게 만들면 세그먼트 탄력이 커져서 먼 곳까지 곡선 형태의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렉션 라인을 짧게 하면 세그먼트 탄력이 작아져서 가까운 거리에서만 곡선 형태의 패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클릭 드래그 하여 곡선에 맞게 핸들을 조절합니다. 패스 작업 중에 언제든지 패스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작업 중에 컨트롤을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잠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수정하거나 기준점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핸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핸들을 만들려면 앵커 포인트를 Alt 드래그하면 됩니다. 작업 중에 Alt를 누르면 컨버트 포인트 툴로 잠시 전환됩니다. 여기서 코너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세그먼트 탄력으로 인해서 패스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핸들 안쪽이 안 보이므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아래쪽 핸들을 패스 진행 방향으로 꺾어주면 코너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Alt를 누르고 아래의 다이렉션 포인트를 패스 진행 방향으로 꺾어줍니다. 각진 패스를 만들 때 Alt를 이용한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는 원형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핸들이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만 움직여집니다. 패스 진행 방향에 맞게 수직으로 핸들을 놓습니다. 이쪽은 패스 진행 방향에 맞게 수평으로 핸들을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세그먼크가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만 움직여집니다. 여기를 클릭해도 가까운 수직선에서 앵커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남은 패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는 열린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안 꺾어지죠. Alt 누르고 아래의 다이렉션 포인트를 위쪽 수직 방향으로 놓습니다. 핸들은 패스의 인아웃 방향을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래 다이렉션 포인트를 패스 진행 방향으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하면 열린 패스가 완성됩니다. 또는 ESCT를 눌러도 됩니다. 이 모양도 열린 패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 진행 방향으로 놓아야겠죠. 열린 패스가 완성되었는데요. 끊어진 앵커 포인트에 패스를 이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진 앵커 포인트에 펜툴을 가져가면 패스 연결을 의미하는 병합 기호가 펜툴 옆에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패스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패스를 이어주면 닫힌 패스가 완성됩니다. 만일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기준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 모양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핸들을 아웃 방향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앵커 포인트에서 패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에 맞게 핸들을 조절합니다. 이 모양은 처음부터 곡선을 만들어야 되므로 Alt 누르고 클릭하여 핸들을 아웃 방향으로만 만듭니다. 곡선 반경이 크므로 다이렉션 라인을 길게 만듭니다. 아웃 방향 핸들도 패스 진행 방향으로 맞춥니다. 여기도 클릭 드래그하여 인방향 핸들을 패스에 맞춥니다. 패스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패스 선 위로 펜툴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펜툴 옆에 플러스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때 클릭을 하면 패스에 앵커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려면 펜툴을 앵커 포인트 위로 가져간 후에 클릭하면 됩니다. 만일 펜툴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상단 옵션에 Auto Add Delete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체크 해제 상태에서는 패스에 펜툴을 가져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는 도구 패널에 있는 Add Anchor Point 툴과 Delete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서 패스에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Convert Point 툴을 이용해서 패스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작업할 때 Alt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체크해 놓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여러 개 선택하고 패스 모양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또는 패스 전체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Ctrl Alt 하면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패스 내부를 클릭하면 해당 패스가 선택됩니다. 패스를 선택한 후에 이동하려면 Direct Selection 툴로 전환하여 패스를 이동합니다. 패스를 추가로 선택하려면 Shift Ctrl Alt 하고 선택을 추가할 패스 내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 패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 툴 상태에서 패스를 클릭 드래그하면 패스가 복사됩니다. 도구 패널에서 패스 셀렉션 툴과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여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를 쓰지 않고 작업함으로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꽃 모양 패스를 만들어 본 후에 상단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쪽은 아웃방향 핸들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옵션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패스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정합니다. 컴바인 쉐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양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컴바인 쉐입 모드에서는 겹치는 패스 영역에 해당 패스 영역을 추가합니다. 벡터 마스크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섭트랙트 프론트 쉐입은 겹치는 패스 영역에서 해당 패스 영역을 제거합니다. 인터섹트 쉐입 에어리어는 겹치는 패스 영역과 선택한 패스 영역의 교차 부분만 나타납니다. 익스클로드 오버랩핑 쉐입은 패스가 겹치는 영역을 제외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패스를 각각 수정할 수 있는데요. 머지 쉐입 컴포넌츠를 클릭하면 각각의 패스가 하나의 패스를 얻혀집니다. 패스 작업을 할 때 패스 패널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 옥션과 함께 17-2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패널이므로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응용해서 이미지 눕기 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 작업만으로 눕기 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가면서 눕기 따는 방법입니다. 여기 미식축구 선수를 눕기로 따보죠.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패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장갑이 부드러운 곡선이므로 곡선 라인에 맞게 핸들을 조절하면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갑니다. 패스 작업 중에 이미지를 이동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깔끔하게 따려면 가장자리에서 약 0.5 픽셀 정도 안쪽으로 따줍니다. 앵커 포인트를 만들 때 핸들을 패스 진행 방향으로 빼줘야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굴곡이 많은 곳에서는 앵커 포인트를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앵커 포인트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패스 진행 방향으로 핸들을 빼주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하면 좀 더 빠른 패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가장자리 패스가 완성되었는데요. 팔 안쪽과 얼굴 마스크 안쪽 영역은 제외해야 됩니다. 익스클로드 오버랩핑 쉐입을 선택하고 이미지에서 제외해야 되는 안쪽 영역을 패스로 만듭니다. 얼굴 마스크 안쪽도 패스 작업을 해서 이미지에서 빼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를 마스크로 만들 때는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야 됩니다. 와우 회색의 벡터 마스크가 만들어졌죠. 와우 헤더를 0.2 픽셀 정도 줍니다. 벡터 마스크를 이용한 눕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가면서 레이어 마스크로 눕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계 본체는 원형이므로 일립스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패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설정에서 서클을 선택합니다. 시계 가장자리에 맞게 패스를 맞춰주세요. 패스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하면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또는 옵션에서 셀렉션을 클릭해도 됩니다. 위쪽도 원형이므로 일립스 툴로 패스를 만듭니다. 현재 선택 영역에 패스 영역을 더해야 하므로 시프트 컨트롤 엔터 합니다. 원의 안쪽은 제외해야 되므로 먼저 원형 패스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선택 영역에서 제외해야 되므로 컨트롤 알트 엔터 합니다. 이미지 나머지 영역은 펜 툴로 작업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에 추가해야 되므로 시프트 컨트롤 엔터 합니다. 시계 다리도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시계 다리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택 영역은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 수 있으므로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마스크에 헤더를 0.2 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펜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